저 사람인가 봐, 홍해 인사장 이혼 변호사가. 그래서? 아,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저 사람 아주 무시무시하다고. 변호사가 무시무시할 게 뭐가 있어. 저 사람의 정체에 대한 말은 진짜 많았거든. 무슨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더라. 해외 파병군인 출신이라더라. 아니다, 어디서 우주선 타다왔단다. 아예 인간이 아니라 늑대 소년이라더라. 그렇지만 그의 이름은 빈쇄죠. 진짜 정체는?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마피아래. 마피아? 그 마피아 게임할 때 그 마피아? 아니, 이 진짜 마피아. 그것도 콘실리에리깟 보스. 이탈리아 있다고 들었는데 왜 들어왔지? 야, 빈센조는 협상할 때 말로 하지 않는데. 넌 제 비서한 여 뒷발라래. 홍 사장님이 아무래도 마음을 바꾼 것 같아 널 용서하지 않기로. 어, 봐라? 사실 네가 한 짓이 나쁘게 보면 한없이 괘씸하지. 사랑하는 척 완전 사람 기망한 거잖아. 네가.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을 거라고. 어, 어, 어. 해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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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내 의뢰인을 기망한 그 죄는 서류 한 장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커요. 미안하지만 난. 악은. 악으로 처단합니다. 아, 악! 악, 악! 악, 악! 악, 악. 해인아. 양기가. 양기가 그랬어. 양기가 시켰어. 양기가. 잠시... 거기 보면 이혼의 주요 사유를 성격 차이라고 하셨어요? 깨까소 디너어본. 깨빨래. 가장 무난하고 괜찮지 않나요? 홍해인 씨를 보세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초미모의 재벌 3세.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잘나가는 백화점 씨요. 각종 찌라시와 루머 속의 아나무인 이미지. 무려 일조클럽 멤버. 일조클럽은 아직 아니지만 뭐 좌우당 간 이 정도 필머는 대한민국에서 성격 좋아 보이긴 어려운 필머입니다. 그런 홍 사장님이 일개 이사인 백현우 씨와 이혼을 한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격 차이다. 이건 누가 봐도 홍해인 사장님 쪽이 성격 더러워 보이는 느낌이죠.